그 자리를 자각하고 다니시면서 자,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을 보세요. 결국은 100은 오감의 세계죠. 강하죠. 자, 생각, 감정, 오감을 다시 배양하는 게 영적 캐릭터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캐릭터는 생각, 감정, 오감인데 이걸 다시 키우는 거예요. 기존의 생각, 감정, 오감은 혈육의 자녀로서 세팅된 거예요. 다시 세팅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을 딱 얻어가지고 늘 깨어있다 보면 성령과 함께하는 생각이 생깁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이 친구들은요. 지혜고 자비예요. 다릅니다. 지혜와 자비가 합쳐지면 이거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요. 자, 이쪽은 육바라밀의 마음이 생겨나는 걸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반은 여전히 육신의 혈육의 자녀로서 작동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지혜와 자비로서의 생각과 감정이 참나에서 나오는 지혜, 참나에서 나온 자비가 자꾸 올라온다면 이게 유교에서는 사단이라고 한 거예요.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의 마음,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이 자꾸 올라와요. 깨어 계시면 보리심이 자꾸 올라와요. 이게 쾌체야 돼요. 깨어있지 않을 때 올라오는 것도 참나에서 올라오는 거지만 근원적으로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애고가 너무 애고의 욕심이 섞여 있어서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깨어 계셔보시면 분간이 돼요. 깨어있는 중에 올라오는 자명한 마음, 자명한 생각, 깨어있는 중에 올라오는 자비로운 마음, 남한테 죄짓기 싫은 마음, 남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 남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걸 다 캐치하세요. 이게 지금 내 안에서 뭔가 정토의 마음이 샘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참나각성한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내 안에서 지혜와 자비의 생각과 감정을 계속 키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아이템 얻으신 거고 여러분 영적 캐릭터를 치장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꾸자꾸. 지금 하루에 얼마나 치장하고 계세요? 지혜로운 생각, 자비로운 생각, 그런 감정 얼마나 올라오시나요? 하루에. 그거를 실천하실 때마다 여러분 영적 캐릭터는 점점 경험치가 쌓여갑니다. 이게 쌓이면 레벨업이 됩니다. 점점점점 좋은 아이템, 좋은 경험치가 쌓여가요. 자꾸 해보실수록 경험치가 늘죠. 좋은 생각을 진짜 해보세요. 속에서 자명한 생각 올라올 때 막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추적해보세요. 이 생각으로 밀고 나가면 어떤 게 옳은 거야? 어떤 게 자명한 거야? 어떤 게 찜찜한 거야? 이 자비로운 감정을 밀고 나가면 내가 나만을 어떻게 해줘야 남한테 잘하는 거야. 계속 이걸 실천하고 있는 게 판단하고 있는 게 이런 판단과 실천이 쌓여서 경험치를 만듭니다. 이게 게임 영적 캐릭터 키우는 법이에요. 저번에 앞서부터 제가 이동을 중emprio 그 다음 날 SEGEL 22000R Black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